네, 2021년 3월 고의모의고사 29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reflecting on the needs of organizations, leaders and families today, we realized that on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is inclusivity. 라고 했습니다. 자,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절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Reflect on 하면 곰곰이 생각하다 라는 뜻이에요. 필요, needs 하면 필요죠. 필요 또는 수요가 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리더나 오늘날 가족의 필요를 곰곰이 생각했을 때 We realized that, 우리는 깨닫습니다. 데디아라는 사실이 되겠죠. 그럼 데디에도 또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자, 대세 주어입니다. On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독특한 특징들 중에 하나는 is inclusivity. 네, inclusivity는 동사, 네, include에서 나왔겠죠. 포함하다, 포용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사형이니까 뭐 포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가족이든 리더든 아니면 조직을 봤을 때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inclusivity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is는 잘 쓰였을까요? is는 왜 밑줄을 그었을까요? 네, is니, are니 이거 묻는 거죠. 수일치 묻는 겁니다. 이 is의 동사, 아니 주어는 무엇일까요? 네, 주어는 원이 되겠죠. 여러분. we realize, realize의 주어는 we이고 그 다음에 is의 주어는 대절의 주어,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주어인 네,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쓰였고요. 자, 왜 포용이 중요하냐? 자, 왜 중요하냐 하면 because inclusivity supports 이 포용력이라는 것은 어, 서포트 하기 때문입니다.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그렇죠. 무엇을 지지하냐 하면 what everyone ultimately wants from their relationship. 모든 사람들이 ultimately, 궁극적으로 그들의 관계에서 원하는 것. 즉, 그게 뭐냐면 collaboration이라는 거죠. 협동이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협동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뭔가 주제가 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그래서 핵심어가 포용이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협동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what이 잘 쓰였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what은 출제가 되었을 때는 이제 what과 that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뒤에 보니까 everyone,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한다.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빠져있나요, 여러분?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럼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관계 대명사 자리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관계 대명사이고 앞에 선행사인, 꾸며주는 선행사인 명사가 지금 없죠. 그러니까 what이 잘 쓰인 거죠. what과 that 둘 다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둘 다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해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다른 점이 뭐라고 했죠? 네,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습니다. that은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식으로 쓰이고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자체로 네, 뭐하는 것 이런 의미로 쓰인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what도 잘 쓰였네. yet 하지만 여기서부터 잘 봐야겠죠? 하지만 the majority of leaders, organizations, and families are still using the language of the old paradigm. 대다수의 리더나 조직이나 가족은 이렇게 inclusivity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대요. old paradigm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paradigm은 우리 무슨 의미였죠, 여러분?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론 같은 거 개념의 틀, 사고방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래된 사고방식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오래된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를 지금 in which가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old paradigm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통은 이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typically the oldest 가장 나이가 많고 the most educated 교육도 많이 받았고 and the wealthist 가장 부유하기도 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 한 사람이 makes old decisions 모든 결정을 내리는 그런 패러다임 그런 게 old paradigm이래요. 그리고 their decisions 그리고 그런 결정이 그들이 내린 결정이 rule 지배한다는 거죠. with little discussion little은 이제 부정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이나 아니면 토론도 거의 없이 그리고 inclusion of others 다른 사람을 inclusion 포함하는 것도 거의 없이 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또 rule 지배까지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old paradigm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nclusivity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 필자는 자 resulting in in exclusivity 그리고 이것은 result in 하면 우리 어휘시험에서도 배웠죠. result in 하면 그냥 cause lead to 이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무언가를 초래하다니까 뒤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result result from 과 구별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result from 원인이 나옵니다. 무슨 원인으로부터의 결과이다. 그러면 이것이 초래한다는 거죠. 어떤 결과를 exclusivity 라는 결과 베타성 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라는 이야기네요. result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 동사자리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봐야겠죠. 일단 동사자리는 아니죠. 여러분 네. 여기서는 주절의 주어가 여기 the majority of readers 여기서부터고 이게 동사 그리고 end가 또 동사로 동사 두 번째로 연결이 되어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이 지금 착각했네요. the majority of leaders organizations and families are 여기가 동사고 자 그 다음에 in which 라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도 하니까 또 뒤에 주어동사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의 주어가 one person이고 거기에서의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이어서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끝났잖아. 그쵸 여러분 주어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도 있고 are using 그리고 목적어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식해주는 수식어 보니까 완전한 문장이 끝났는데 period 마침표가 아니라 컴마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연 설명이 오는 거를 네. 분사 구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 자리는 아니고 동사가 다 여기 잘 자리 잡고 있으니까 동사 자리 아니고 네. 준동사일 것이고 그 다음에 준동사인 중에서도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부연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분사였습니다. 분사 이거 분사 구문이 되겠어요. 분사는 두 가지가 있죠. ing 현재 분사 ing 과거랑 관계없는 과거분사 pp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ng 능동의 의미인 ing가 와야 될까요? 수동의 의미인 pp가 와야 될까요? 여러분 네. result in이 그냥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라는 자동사이기도 해서 수동태 자체가 아예 없기도 하지만 네. 앞에 문 앞의 문장 내용 자체가 익스크루시브 티를 초래한다 라고 하니까 능동이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주어 동사 아니. 능동인지 수동인지 파악하려면 주절의 주어랑 또는 문장 앞 전체랑 연결고리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리더들이 이런 올드 패러람을 따름으로써 익스크루시브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니까 능동의 의미가 잘 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Today, 오늘날 This person could be a director This person은 앞에 나온 결정을 내리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이 사람은 디렉터일 수도 있고 감독자일 수도 있고 CEO일 수도 있고 or other senior leader of an organization 그래서 고위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There is no need for others to present their ideas. There is no need.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할 필요가 없냐면 To present their ideas Present 여기서 동사적 의미로 쓰인 거죠.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For others 다른 사람 이 for others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for others는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라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네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They are considered inadequate 그들은 부적절한 것으로 즉 의견을 내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충분치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맞는 것 같은데 의미상 자 이거는 consider라는 동사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늘 선생님이 동사를 안다는 건 동사의 뜻만 아는 게 아니다. 동사 뒤에 오는 요소까지 아는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consider는 대표적으로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목적격 보어를 가지고 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 형용사니 부산이 묻는 것인 것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day day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은 considered 된다. 고려된다. 네 라는 의미니까 지금 수동태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온 거죠.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고 여기가 be considered 수동태로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여러분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네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부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잘 쓰였어요. 자 yet 하지만 research shows that 연구는 보여줍니다. 데디아라는 사실을 어떤 사실일까요? exclusivity exclusivity in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에 있어서 exclusivity 베타성 한 사람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even with a genius 심지어 그 사람이 천재일지라도 그것은 is not as effective as inclusive inclusivity as 동등금은 나왔네요. 그쵸?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만큼? inclusivity 만큼 이란 뜻이 되겠어요. as as 비교 구문인데 네 요 as 는 뒤에 비교 대상이 나올 거야 라는 걸 예상하게 해주는 as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뒤에 as 가 네 뭐뭐만큼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용성만큼이나 효과적이지는 않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which everyone's ideas are hard 근데 그 inclusivity는 뭐냐 하면 부연 설명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가 다 들리고 즉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and a solution is developed through collaboration 해결책이 협력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inclusivity 만큼은 효과적이지 않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위치가 잘 썼는지 봅시다.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가 들린다 그리고 솔루션이 개발된다 네 주어가 다 있고 의미상 완전한 문장이네요. 그쵸?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뒤에 목적어는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가 들리고 솔루션이 개발된다 의미상 완전하죠? 그러면 여기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네 뭐 inclusivity를 받아서 in which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념은 어떤 공간처럼 받아서 where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위치는 관계 대명사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위치는 관계 대명사예요. 명사 그쵸? 뒤에 오는 어떤 명사를 대신해야 되는 건데 뒤에 문장이 완전해서 대신할 명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올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inclusivity 포용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그런 글이었고 중간에 하지만 현실은 그런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